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초강수를 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딴 게 아니고 그동안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적으니까 늘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에서 여러분들 대국민 담화문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국민에게 겸손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활칠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여러분들 대국민 담화를 보면 의사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을 쿡 찌르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나라가 10번 이상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 가지고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100건 이상 정도의 4.15 총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해서 검찰의 고소고발이 답지를 했습니다. 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문정권 하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하고 나서 본인 선거를 포함해서 4번의 이런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거 다 깔아 뭉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저는 0.0000%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여러분들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께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참 좋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수없이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부정 문제는 수사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할 그렇게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이나 국민들의 운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그걸 대통령께서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대패입니다 대패 제가 그냥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지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선거판이 완전히 모두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여름 축구선수를 데려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을 누가 용인한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 용인하신 겁니다 그분 말 입에서 의료계획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니까 언어를 모멸하고 여러분들 언어를 경멸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검사들은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있는 제도는 부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봐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제도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무슨 사법정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법조인들한테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죄의 이름들 돈 받아 이름도 제도 이름들 없애주고 제도 올리고 뭡니까 잡아 넣어야 되면 그냥 쳐넣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공선생이 왜 의사협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이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한 번이라도 이 사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지적으로 게으른 것이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인 겁니다 고작 생각하는 것이 대체 의사들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공병호가 의사들하고 관계가 있을 끈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은 다 의사 한 명도 없고 매들이 의사 이름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정도 이런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이 다행히 정말 무식하시네요라서 다행인 겁니다 의료 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무식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수사 안 한 거야 이러면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제 의료 제도까지 이러면 나서 가지고 망가뜨리겠다고 하니까 내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개혁 의과대학 정원을 67% 2000명을 올리는 것이 헌법적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보통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에 준수해 노력해왔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나는 전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를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완전히 직무유기해온 사람이지 그걸 그러니까 뭐 사람이 신뢰가 안 가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의료개혁한다고 여러분들 낯서가지고 여러분들 질주하면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내 눈에는 그냥 뭡니까 허당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를 줄 만큼 행동해 왔습니까 여기는 공 박사님 행동해온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은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의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전혀 여러분들 수행하지 않는 직무상 유기를 범한 대통령인 겁니다 그 사람 입에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을 쓰고 헌법적 책무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믿음이 안 가겠습니까 두 번째 총선 이전에 왜 이 문제를 성급하게 꺼내들었는가 당신들 총선용 소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총선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을 가지고 한복서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여러분들 이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총선 이전에 왜 이 문제 들고 나왔냐 당신들 솔직하게 답해봐라 당신들 4월 10일 총선에서 재미 좀 보려고 이 주제 갖고 나왔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비락이란 사자성어처럼 아무리 봐도 그 외에 이유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oecd 평균 의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적다 추구장창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스테레오 타입의 여러분들 반복되는 그냥 녹음기를 털어놓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이 뭡니까 oecd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지적 수준을 의심할 정도의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제가 야 어떻게 진짜 공부를 안 하셨구나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분의 1 수준이고 이렇게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병원들이 경영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툭하면 여러분들 병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3.4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모두 다 건강보험지출을 올리는 요인인 거죠 의사들은 의료 횟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균형 있게 봐야 의사 수 의료 수가 의사 1인당 진로 횟수 이거를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봐야 그래야 균형 잡히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oecd 평균 의료 수가 언급 안 하고 의사 1인당 진로 여름 수 언급 안 하고 오로지 뭡니까 의사 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빼고 한 개만 뭡니까 외눈박이가 되겠어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죠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대세를 추종해서 나도 입을 다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왜 저 양반들이 의사들이 왜 저렇게 반발하는가 왜 공 박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심을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 tbsm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과장하는 그런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 건데 그러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귀를 기울여야 되죠 대통령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정치인이니까 홍준표 씨는 대통령을 두둔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정치인이니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익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이익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덮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솔직하지 않은 행위를 지금까지 보여줬고 공병호라는 사람은 그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어놨다나 이런 지혜가 있으면 저 양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의사협회 대변인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식들 데리고 고생할 수 있는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낮은 의료수가에서 의사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괜찮은 의료체제 붕괴를 낳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왜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숙가는 낮고 병원은 여러분들 유지해야 되니까 진로의 수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의 의사수 가격을 늘리게 되면 바로 총의료비 지출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경제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고효율의 저비용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이 괜찮은 의료지름 체제를 어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냥 선구당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날 갑자기 뭡니까 67%로 여러분들 정원을 내년 올려 가지고 의사수를 논리게 되면 지방에도 사람이 여러분들 의사대가 넘쳐나고 필수 의료 분야가 넘쳐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까 그렇게 필수 의료 분야 의사수 부족이 나은 숙가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숙가가 낮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소고발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고소고발하니까 그 버릇을 어디 두겠습니까 사인들끼리 고소고발이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게 의사를 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의사들이 의료 소송에 이렇게 많이 연류가 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버릇 어디 안 갑니다 툭하면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의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의사들 가운데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의 고소고발이 남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소고발이 남발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이고 보험료 부담이 커지겠죠 전형적인 현상이 미국의 의사분들이 이런 의료비가 높은 것이 그렇게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보험료가 높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이 낮은 숙가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것이 핵심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풍성한 의사들이 그쪽으로 갈 것이고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의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그냥 뭐죠 논리적으로 딱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핵심 문제가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적고 지방의 의사가 적으니까 늘리자는 건데 숙가 문제하고 사법 리스크 해결하게 되면 소학 청소년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의료계 사람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란 단순한 논리로 몰아치는 것이 그게 능사인가 왜 그들이 제기하는 한국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냥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거친 일을 보면서 그냥 천상검사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라보다도 윤검사인 겁니다 그냥 일처리한 걸 보게 되면 그냥 피의자를 저렇게 뭐 펭션 그렇게 30년 정도 해 왔을 테니까 일곱 번째 의료 분야에 관여되지 않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시착점들 가운데 솔직하게 이번 충격요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리는 이익이 전혀 관련되지 않는 진실된 이야기지 않는가 윤 대통령은 선거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선거전에 터뜨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의사 여러분들 친인척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의료 수가 문제하고 진로 횟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이런 엉망진창이 여러분들 충격요법을 사용 안 한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일곱 가지를 정리했는데 내가 봐도 여러분들 정리를 잘했네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2천 명을 고수해가 여러분들 선거전에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인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선거칩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뭐죠 막판에 이렇게 악수를 두더라도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겁니다 선거판 자체가 완전히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사전투표일 발표되고 나면 의석수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 선거결과는 만드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윤 대통령께서 용기가 있으시다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주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선거 때마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선관위에게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말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있죠 그냥 직무유기정도 아니고 도대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내 입에서 오만정이란 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남자가 남자답다는 건 책임감이 있을 때 남자다운 거지 않습니까 개론을 했으면 철을 챙기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잘 보필한 그게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국민이 아닙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보곤 커녕 선관위 측에 당부의 말씀 한 번 안 한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나 인간성이나 정체성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본인이 당한 여러분 선거 네 번에 이번까지 네 번째입니다 한 번도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말씀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지하자 만세의 윤대통령 지하자 만세의 윤대통령 뭐 그거야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내 남자로서 한 편이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피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헌법적 책무라는 이야기는 윤대통령의 입에 올릴 수가 없는 말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여기 7가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밑에 사람들 써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숫자는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불리한 숫자 가장 중요한 의료 수가가 3분의 1이고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가 3.4배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의사 수가 무슨 3배다 일본이 3배다 당연히 일본이 뭡니까 한국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으니까 3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리숙한 국민들은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면 숫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잘 아는 것 같다 나는 내 눈으로 보면 저분이 전혀 공부를 안 하셨구나 핵심을 파악을 못 하셨구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을 못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통령의 확신이란 자신감이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름들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은 2월 초순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포장지는 좀 바뀌었지만 그냥 숫자가 좀 더 많아진 겁니다 숫자가 어리숙한 백성들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훈련을 받은 사람 눈에는 복잡한 속에서 단순한 걸 딱 잡아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논리는 인구 대비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국가의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인데 무려 8만 명이 부족합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변수가 빠지니까 의사결정이 여러분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차관들도 전혀 훈련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말씀 오래전에 한 번 하실 때 그냥 저는 듣는 것만 딱 듣는 순간 저분이 의사들의 진로 횟수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시구나 그리고 진로 횟수는 숫자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 횟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진로 횟수를 고려하시면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치명적 여러분들 결점을 보이신 거고 그거를 옆에 보좌진들이 전혀 여러분들 다 가려버린 거죠 그럼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영국 의사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한 사람 15만 6천 명이고 프랑스 의사수는 21만 4천 명이고 인구 기준 한 사람 16만 3천 명이고 독일은 의사수가 37만 4천 명이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23만 3천 명이고 일본은 의사수가 37만 2만이고 인구 기준으로 한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복잡하게 숫자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핵심이 뭔가 아니까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적다는 겁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적지만 진로 횟수를 늘려가 커바를 다 한 겁니다 그럼 진로 횟수를 낮출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하려면 OECD 수준으로 의료수가 3배 인상하고 동시에 의사들 여러분들 진로 횟수 3분의 1로 줄이고 의사수 늘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핵심은 아무리 복잡하게 숫자를 나열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수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선거 부정하는 야바위꾼들이 뭘 합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면 선거를 훔치지 않습니까 문제를 사안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의사수가 여러분 인구당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의료수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고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가 3.4배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료수가 낮기 때문에 진로 횟수를 늘려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이 한국적 의료계 실태인 겁니다 3분의 1의 의료수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로 횟수를 3배 정도 높이는 겁니다 더 많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수가가 낮은데 진로 횟수를 낮추고 의사수를 늘리면 되겠죠 진로 횟수를 낮추면 수지가 맞지 않아서 병의원들이 유지가 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 1인당 진로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4배입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겁니다 이 진로 횟수가 높은 것이 낮은 의료수가로 양질의 진로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해둔 핵심적인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국민들이 의사 만나기가 쉬운 것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이 왜 그러냐 숫가가 낮고 몸으로 떼운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이제 우리가 절대 빈곤은 벗어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무슨 사회의 현안이 터지게 되면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괜찮은 의료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게 되면 건강보험주는 폭증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될 것이고 의사를 만나기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사회로 왜 가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는 탈원전을 가지고 원전 산업을 망치는 거나 아니면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의료계를 망치는 거나 다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국민들도 올바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은 의료수가 낮은 건강보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피로함은 뭡니까 안가 전문의도 만날 수 있고 피로함은 뭡니까 가정의도 만날 수 있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뭡니까 의사들을 악마시켜가지고 죽일 놈 나쁠 놈 아니습니까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런 사회적 자산을 다 깔아 뭉개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참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나라가 돈을 써야 될 때 이제 국방 뭐 의료 무슨 뭐 교육 이런 분야에 돈이 들어가야 돼야 많으니까 이 의료비 지출을 잘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적정 요율로 증가시키는 것이 이 의료비 지출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세 가지 변수를 곱한 것으로 이러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수가 진로수 그다음에 의사수인 거죠 의료수가는 oecd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싸고 진로수는 3.4배 그냥 3배라고 합시다 3배 정도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을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까 그냥 단위를 10원으로 합시다 10원 의료수가는 10원이고 진로 횟수는 10회고 의사수는 10명입니다 이거를 곱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의료비 지출이 1,000원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수를 늘리는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수를 60% 늘렸다 그럼 의사수가 16명이 되는 겁니다 16명이 되고 의료수가하고 진로수가 변함이 없으면 총 의료비 지출이 600원 늘어나가 1,600원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수를 100% 한번 늘려 봅시다 100% 100% 늘리게 되면 이 q2가 10명에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의사수 증가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지런히 진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하게 되면 의사수 증가에 따라서 총 의료비 지출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2,000원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좀 다른 조건들이 들어야 되어야겠지만 거시적으로 현재 의사 의과대학 증원 학대 문제를 이해할 때 지금 여러분들 방식이 상당히 전체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00원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1,000명당 우리가 적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저거는 핵심 변수인 의사수 외에 의료수가하고 진로수가지를 더하게 되면 대통령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기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보시죠 OECD 기준으로 의료수가와 의사수를 맞추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OECD 기준으로 지금 3분의 1이니까 10원을 30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진로수는 10회로 하고 그다음에 의사수를 여러분들 10명에서 30명으로 한번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9,000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의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가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일 겁니다 세 번째 1,600원이나 2,000원이나 다 여러분 뭡니까 총 의료비 지출 증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총 의료비 지출 증가를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더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거를 의사들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지금도 낮은데 의료비가 폭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더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더 낮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죽도록 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도 유지가 안 될 것이다 그거를 의사들이 걱정할 겁니다 의사들은 사회성 이름들 뛰어나거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에 특화가 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로하고 사람고침에 특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사를 피력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의사분들의 입장에 서보게 되면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이 의사수 증가가 의료비 폭증으로 연결되고 의료비 폭증이 현재 한국의 의료체제를 붕괴시켜가지고 지금도 낮은 수가를 더 낮게 만들어서 의료가 쿠바식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바뀌어가고 부자들은 부자들은 사학 보험을 통해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쿠바가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이나 관광객들은 사보험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대개 중산층 이하 모든 사람들은 대개 공보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도식은 어마어마하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놓친 부분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의료숙과하고 진로수를 뺀 겁니다 보통 시민들한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는 레이다가 이런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여러분들 바로 잡은 겁니다 저 양반들이 저게 실수를 했구나 너무나 이런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총 의료비 지출을 폭증시킬 겁니다 이 제도가 그럼 궁극적으로 저성장이 고차가 되게 되면 의료체계가 유기가 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더 의료수가를 조일 것이고 그럼 의료산업 자체가 여러분들 내려앉겠죠 그럼 부자들은 관계없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사보험을 들어서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참모들이 그렇게 뭡니까 무능한 것 같아 한마디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대국민 담화에서는 뉘앙스 자체가 2천 명을 고수하겠다 당신들이 합의된 안을 가져오게 되면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분위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경직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바로 목전인데 물론 선거를 또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녁에는 그게 절대 수치가 아니니까 고려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2천 명 절대 덕 수치가 아니다 저녁에 이제 그런 성태윤 교수 지금 정책실장을 맡고 계시는 연시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계셨던 성태윤 교수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숫자의 메모를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앵클링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뭔가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남은 뒤에께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보신 분들은 한두 문장 대통령께서 좀 유연성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냥 2천 명을 한 번 더 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을 박는 일을 했으면 굳이 못을 또 박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이 본인 입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선이 9일 남았는데 대국민 여름 담화까지 하면서 왜 또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저녁 kbs 출연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에 2천 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2천 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이 진실된 입장이었으면 대국민 담화할 때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학대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의사 의료계에서 2천 명에 대해서 논란이 좀 분분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모든 부분이 좀 더 여러분들 선거 국면 전환에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냥 2천 명 고수하겠다는 내용을 쭉 나가다가 막판에 여러분들 합의된 안을 갖고 오면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은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이 2천 명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라 대부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녁에 가 가지고 또 성태현 정책실장이 2천 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 다 여론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담화가 나간 다음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2천 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 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면 화끈하게 좀 하든지 2천 명을 먼저 내려놓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 갈 자리를 치고 있으니까 1,700명도 할 수 있고 1,800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쇠심줄 같은 고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밑에 가면 이 성태현 정책실장이 2천 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 분은 쿡 찍어 가지고 야 너거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왜 지금에 와 가지고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2천 명 고집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니까 오전과 달리 저녁에 성태현 씨가 나와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 정치라는 것이 갈등 조정의 기술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표현이 여러분들 이렇게 거친 표현을 푸르미님이 쓰셨지만 전국을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도에도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하더니만 이번에도 분위기 파악이 참 늦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29명이고 찬성하는 분도 36명이니까 찬반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감각들이 없냐 이야기죠 바로 내일 모레가 선거고 여당의 후보들이 다 죽겠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되면 좀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수그린다고 이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천명 철회 이후에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좋은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자주 글을 남기시는 분인데 2천명이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요? 아니 아침에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께서 2천명이 절대적 수치라고 국민을 향해 설교를 해놓고는 저녁에는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주 국민을 너무나 카시네요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사는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왜 인간이 덩치는 크면 사는지는 그리 쫀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2천명을 천명으로 줄여서 시간을 두 배로 추진하겠다면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니 머리가 안 돌아 참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2천명이 한 해 늦추면 무슨 큰일이 납니까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여당의 후보들은 다 죽겠다고 여러분 아우성인데 여기 호민님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천명 근거부터 대해보시오 근거 없지 않습니까 2천명 근거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2천명 근거부터 대해보라는 사람이 의사정원 학대를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정원 학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해가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거칠게 검사들이 피의자 다도시 의사 집단을 다루어 가지고 이렇게 의료체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시면 취임사 때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통해 산출한 숫자라고 거짓말을 하시네요 인용한 논문의 저자들도 아니라 했고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교육이 의대 교육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거친 너무나 거친 민주주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파스블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늘려야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를 두고 만든 2천 명이라고 말하고 밑에 성태윤 씨는 좌풍 우돌하고 있고 국가 근간이 된 사업들을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언제까지 봐야 될지 참 딱합니다 너무나 허술한 거죠 반도체를 이렇게 막 만들었으면 망해도 수백 번 더 망했을 겁니다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밥값을 못합니다 일처리를 좀 야무지게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처신을 하십니까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왜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끌이는지 그리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역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의사정원 증가 등은 단계적 접근을 요구하는데 뜬금없이 의료계획한다는 명분으로 2천 명을 정원한다고 발표해서 국민들을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개지지 않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일찍부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처치를 못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본인을 여름 그동안 지지해왔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돌리더라도 그냥 단순히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대가 여러분 깨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망과 여러분들 그냥 미워하는 감정 이상이 윤 대통령을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편없는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층 66% 이상이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해야 된다고 했고 58%가 정부가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77%가 더블당 지지자라는 점이 시사는 바악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항을 쉽게 밀어붙여서 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를 바라는 야장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착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 씨가 많이 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알아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를 내보낸 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이 사례가 멋진 사례입니다 총 의료비 지출이 현재 낮은 수가와 한국적인 특수사항이 진로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상황에서 의료수과는 3분의 1이고 그냥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1,000원에서 1,600원이나 2,000원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람들은 OECD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의료수과는 3배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의사수를 여러분들 3배로 올리게 되면 9,000원 상당의 여러분들 의료서비스를 1,000원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삼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사수도 맞추고 의료수가도 맞추게 되면 진로수는 지금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의료수가와 의사수를 동시에 여러분들 의사수를 3배 증가시키고 의료수가를 여러분들 3분의 1인가 3배 증가시켜가지고 정상으로 OECD 급과하고 같게 만들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지출해야 될 총 의료비 지출이 9,000원인 겁니다 9,000원짜리 여러분들 의료서비스를 1,000원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두고 의사들 도둑놈이고 나쁜 놈들이랑 몰아붙였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학을 뗐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면 가정이 너무 단순하기는 하지만 그냥 9,000원짜리 의료서비스를 1,000원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낮은 의료수가하고 의사접근성 이름들 OECD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떻든 이 문제를 좀 이게 국가 100년 대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질의 여러분들 서비스를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의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가 대단히 중요한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000원짜리의 의료서비스를 1,000원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수를 지금 기준으로 해가 늘리게 되면 그냥 의료비 지출은 1,000원에 1,600원 2,000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좀 늦은 것 같아요 여기 의사협회의 홍보위원장으로 계시는 분 말씀처럼 그동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통령이 좀 책임을 면하고 좀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국힘당이 이제 심상 찼네요 여러분 이번에 뭐 이런 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했던 공천권이나 윤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 의사, 정원,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와 같은 그런 자충우돌이 없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상황이고 누구도 실제로 사전투표자소를 알 수 없고 투표소 현장에서 정품 사전투표 용지를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것은 전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국힘당은 운명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큰 폭으로 패배하냐가 관건인데 이렇게 윤 대통령의 의료계획 운운하는 것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화끈하게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 화끈한 게 어느 정도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68% 올린 겁니다 3만 8천 표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3만 7,771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되면 전패입니다 수도권에서 강남 상구에서 상당분 빼앗길 겁니다 강남 상구에서 만일 6자리를 중에서 몇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그거는 윤 대통령이 의료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손을 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선거 자체가 대한민국 선거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사전투표를 부풀리지 않습니까 선거 인수 기준으로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전산 조작을 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두 장당 한 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 2020년 4.15 선거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쓰려면 통행료 받는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훔치거나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행료가 계속 자동차가 많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많아지는 것처럼 사전투표장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특정 정당에 넘겨줄 수 있는 표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10년 정도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산 조작을 하고 그것에 맞게끔 이런 표를 집어넣었는지 핵심이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 다수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한 후보한테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에서 발언은 물론이고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대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피할 거냐 그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확고한 여러분들 정거물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정거물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안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소 그걸 죄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선거일투표 빼고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 문제를 직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고 이제 시간도 없고 이번 선거는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선거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선거를 하시면 가능하면 당일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바빠서 학수 없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니까 수도권 여당 후보들 민심동 뜨린 담화 미안하다 할 수 없나 이야기죠 꼭 대통령께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좀 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말씀을 잘 하셨네요 의사 정원 2천 명을 못을 박지 말고 못을 박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술 중인 서영옥 후보는 의로계 설득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숫자 등 전제조건 달면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이 그렇게 어렵나 이야기죠 그래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고집이 너무 세구나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보시죠 윤상현 의원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홀리티컬 마인드 정치적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공의 등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 찾아가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를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대학병원에 47%에서 50% 정도가 전공의들이 차지하고 그분들이 이런 근로시간이나 보수 수준이 아주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감을 갖고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학을 띠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잘못한 겁니까 엎드려진 물은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니까 문제의 핵심에는 윤 대통령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기는 겁니다 간단한 산수만 보면 얼마나 의료수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진로 횟수 문제를 언급 안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그저 잘못된 그런 결론을 얻어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를 그래도 비교적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가 며칠 전에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민심 동향을 바로 현장에서 일종에 뛰는 사람들이니까 의료 파행은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 의료 파행의 원인 의대에 2천 명 정원 발표가 있기까지 정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의료계 전문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있었다고 하는데 의료계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최재형 후보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와 의료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논의를 시작한과 동시에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교수들도 사직을 처리해서 우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됩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 명 정원하는 것이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 지역 간 의료객자가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료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항우 적정 의산 수는 얼마인지 국민들 의료비 부담 과연 얼마로 늘어났는지 정원시 교육 수준의 질은 유지할 수 있는지 한 해 2천 명 이상 증가되는 전공의를 받아 수용식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필수 의료 공백은 해결될 수 없고 지역 간 의료객자도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낙수 효과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 수정은 한다 해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 사람이 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문경 씨는 답답한 마음에 그냥 대통령이 좀 강력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국힘당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이러지 않아도 어려웠을 겁니다 왜 지난 4년 동안 국민의힘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검찰 출신의 이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이름 뽑아놨는데 이른바 에이스급에 해당하는 특수동 검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위조 투표지를 방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그 투표지가 투표소에 사전투표소에서 발행된 것을 입증하는 시간적 증명과 공간적 증명을 하는 데 필수적인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하나 관찰하지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책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듭히 이야기하지만 행편없이 책임감 없는 남자입니다 이거는 보통 식솔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들도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기겠다고 셀카 찍고 폴짝폴짝 뛰고 말도 안 되는 짓인 겁니다 그냥 지는 것은 지는 것인데 개은선이 무너지느냐 탄핵선이 무너지느냐가 제가 갖고 있는 간전 포인트인 겁니다 패배하는 것은 불과학력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시험장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 들어가 가지고 시험치는 학생하고 똑같은 꼬라지가 지금 여당이고 대통령이고 지금 보수 전형의 국민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흑제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반듯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도 이름들 없는 그런 상태로 이름들 정치를 하냐 이야기죠 내 같으면 부끄럽지 정치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식솔들한테 이런 무책임한 것 정도는 자기 식솔들이 봤지만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해가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 어이구 징글징글합니다 어떻든 상황이 심각한 것은 여의도 연구원 내부 자체의 그런 우열을 가리는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역대 선거에 모두 다 이름들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막판에 몰아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전혀 총체 판세와 관련 여의도 연구원 내부 자료가 전혀 이름들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이런 보수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음을 수없이 발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거 다 깔아뭉개고 이기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거의 무당급 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아예 확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너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대패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패할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여러분 다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측지를 보면 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함구했다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깜깜히 선거 중이다 2007년 이후에 총 13분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제공받지 못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직자와 언론 여론조사에 의지해 선거를 치르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경기도의 이근용 사무부처장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께서 방송을 제가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투표를 하시되 긴급한 용무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정 퍼센트가 여러분들 그 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더라 그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행시를 내지 않으려면 그러면 당일 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냥 국희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된 거죠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모호한 상태에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다 담은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경기도 남양주병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은 2020년 4.15 총선 전국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시에 2014년부터 역대 공직선거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와 받은 덕표수 김용민 더불 민주당 후보 주강덕 미래통합당 후보 거소선상 관외 국외부재자 외부업 관내사전 당일 진근협 관내사전 당일 이러면 여기서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를 제외한 모든 숫자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다 조작해서 제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저는 뭐라고 보는가 미친 그래프라고 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외부업 16% 플러스 진근업 플러스 12% 퇴계업 플러스 8% 조한면 플러스 18% 이 미친 수치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 보다 16% 12% 18% 높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특정당에게 완전히 쑤셔 넣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에 엄청난 큰 차익값 크기가 혹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A정당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B정당으로 표를 일정 비분 넘길 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를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율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하게 여러분들 더해 준 것이 밝혀졌죠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남양주에서는 9,313표를 집어넣네요 이 9,313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중에 온 사람보다도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도 4.36% 더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를 발표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 중에 온 사람은 17.67%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2.03%로 뻥튀기를 한 거죠 4.36%로 4.36%를 뻥튀기를 해 가지고 9,313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6,786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에 2,52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4명이 올 때마다 위조 가짜 투표지로 한 장씩 뭐죠 더불당 후반기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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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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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남양주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4만 6천 5백 67표인데 그중에 진짜는 3만 7천 254표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것이 9,313표죠 이걸 합치게 되면 4만 6천 5백 37표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가운데서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은 가짜인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9천 3백 12표만큼 더해 준 거죠 실제로는 사전투표는 6만 2천 4백 63표인데 표를 9천 3백 12표를 더해 가지고 선관위가 7만 1776표를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블당에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래프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넉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지 상황으로 복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상태 조작을 수정한 상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한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2022년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도 발견되고 2014년부터는 노다지로 이런 일들을 해 온 겁니다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 온 거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를 부풀려 가지고 9,313표를 더블당 후반기에 더해 줬기 때문에 원래 김용민 후보는 사전투표지 46%였는데 표를 집어 넣어 줘 가지고 57%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전빼기 당일이 11%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의 유력한 증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온전한 나라로서는 완전히 여러분들 다 맛이 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지배 엘리트들이 이걸 수정하거나 수선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조작된 상태로 고착화되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란 것이 원래 여러분들 대부분 눈앞에 이익에 이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부분 그냥 넘어 가는데 이 문제 그냥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압승하면 대선 뭐 관계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돌리고 만들면 되니까 이번에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할 겁니다 저는 뭐 무지막지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장당 1장을 넘겼기 때문에 대개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3장당 1장을 넘겼습니다 3장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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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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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남양주는 좀 적은 편입니다 4장당 1장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만표 대부분 서울에는 만 2천표 이상 정도를 넣었는데 여기는 9,313표밖에 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수는 대개 본인이 받은 표의 20% 4분의 1입니다 본인이 받은 표의 5분의 1 20%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값 기준으로 33.3%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진짜 2장당 가짜 1장을 집어넣은 것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지역은 조작값 기준으로 4장당 1장 25%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진짜 사전투표장에 오신 3사람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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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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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래서 동작을 해 나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만 2천6백 몇 표 정도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수진 판사 출신에게 패배한 거죠 여기 남양주는 김용민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우위 지역이니까 조작을 좀 적게 했네요 4장당 1장 조작값 기준으로 20%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오는 4사람당 1표 이렇게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져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렇게 실체가 다 드러난 거고 실물 위조 투표제한 지금 다 소각 파쇄를 했겠지만 본인들이 만든 숫자는 다 중앙선거 아니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사전투표가 카운트가 된 거죠 오늘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6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4일에 남고 사전투표 그냥 사전투표율이 발표되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당일 투표가 치르기 전이라도 역대 선거를 가지고 의석수를 대부분 출구조사 전에 그냥 딱 마치게 되면 제야 전문가 추정치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는 2014년 선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내, 관외, 거소, 손상, 제외국민투표를 다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남양 주변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에서 이런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런 복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왜 이렇게 여러분들 복구가 가능한 거 아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복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투표를 투입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만져온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투표지 유효기간 끝난 다음에 파쇄 처리하게 되면 정거가 다 인멸될 거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규칙이 잘 정해져 있어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선거되어 있다를 영원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거죠 이런 짓들을 계속해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윤 대통령께서 당선됐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전국의 도 레벨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인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전국에 전부 다 풀렀습니다 윤석열은 전부가 마이너스 심상정은 전부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재명에게 표를 240만 표 정도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윤석열과 심상정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차이집 플러스 값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마이너스 값 사치게 되면 딱 좌우대칭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여러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전형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할 때 발생하는 그런 사건 이런 그래프가 위조투표지를 특정 후방에 밀어줄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외사전투표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아주 특수지역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그 지역만 빼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이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이 세 군데만 빼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이런 표가 나오는 것이 위조투표지를 더불당의 이름 다 더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지방선거에 구청장 시장 군수 여러분들 투표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는 더불당의 여러분들 거의 텃밭이기 때문에 크게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주 광역시의 이름 구청장을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좌우대칭의 여러분들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뭡니까 서울의 424개 동가운데 423개에서 더불당이 다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도 불러 쓴 겁니다 표를 전부 다 더해줬으니까 대부분 불러 쓴 겁니다 부산은 205대 제로입니다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205승입니다 대구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139개 동에서 전부 다 표를 더해준 거죠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부산의 205개 동에 전부 다 표를 사전투표를 더해줘가지고 더불당은 전부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런 미친 짓들을 10년 이상 해봐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의료개혁을 외치는 윤 대통령이 저거 나타나려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거의 나라를 구한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여러분들 의사 정도 여러분들 반열에 올랐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 반열에 올랐을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이게 2017년 선거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완전히 국민들이 뭐죠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 겁니다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그냥 프로그램 돌려 계속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의 예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패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저는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가지고 자유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권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가전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완전히 미쳐버린 나라 이 미친 지배 엘리트들을 좀 깨우치게 하는데 희망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가면 완전히 뭐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많으니까 남미도 가볼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가볼 수 있고 다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취재를 한 유튜브가 아주 프로페셔널답게 잘했더군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상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뭡니까 눈앞에는 베네수엘라가 보이지만 뒤에는 뭡니까 한국이 가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낳아서 자란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친애감 동족에 대한 친애감이란 그런 표현을 한국 분이 번역을 했던 친애감 공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 부피한 겁니다 뭐 돈 받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체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된 겁니다 이런 짓을 2017년에 한 겁니다 이런 짓을 2014년에 했고 이런 일을 2016년에 했고 이런 일을 2020년에 했고 2022년에 했고 여당 여러분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 하에서 세 번 다 부정성을 했고 그중에 여러분들 가장 기념비진이 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런 부정성 거라도 다 입 다물고 뭐 인용하냐 앞세우가 뭡니까 혁신 혁신 혁신위원회 그렇게 가 여러분들 다 야단법서가 김지현이 목치고 뭡니까 한동훈이 등장해서 완전히 개판 친 겁니다 베네수엘가 석유가 1등 부존이 되구먼요 남미에서 완전히 나라가 다 맛이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예를 들었는데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그냥 사전투표를 하면은 자리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강서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상을 훔치면은 다물당에 100명이 왔으면은 50장 뺐고 국홍당에 100명이 왔으면 50장 뺐고 100표를 누굽니까 다물당에 더해 주지 않습니까 다물당에 200표가 되지 않습니까 정당이 20개라도 다 비례해서 다 빼앗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 이런 비례대표가 여러분들 6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60개 중에서 여러분들 한 정당이 10표를 얻으면은 10표 두 장당 한 장을 빼앗는 겁니다 5표를 그걸 다 모아가지고 통행시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당선시켜야 될 후보안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전투표의 조작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장에 오면은 그냥 다 자리실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실을 얼마를 빼앗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빼앗어 오케이 세 장당 한 장 빼앗어 오케이 네 장당 한 장 빼앗어서 거의 화끈하게 빼앗다면 두 장당 한 장 빼앗으면 되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죠 두 장당 한 장 두 장당 자리실을 두 명 사전투표장에 올 때마다 두 명의 한 명씩 다 이러면 모아가지고 전부 다 쏟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걸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 훔칠 것인지 세 장당 한 장은 4.15 총선 이고 두 장당 한 장은 강서 보궐선거고 자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통행실 그냥 사전투표장에 오면은 무조건 뭡니까 두 장당 한 장을 훔치는 겁니다 그게 다물당 국홍당 전진당 정의당 뭐죠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 투표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크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은 더 많이 빼앗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제야전문가께서 이렇게 작성해 줬는데 더블당이 50% 100% 50표 150표를 받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조작해서 220표 만들어서 더해 주고 또 두 명당 한 명씩 조작할 경우 110표를 만들어 더해 주고 하면은 표가 다 바뀌는 겁니다 22.73대68이었는데 61.34로 48대45로 그냥 뭐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 주인장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무조건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쳐 강수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두 장당 한 장 4.15 총선처럼 세 장당 한 장 훔쳐 세 장당 훔쳐 경기도 남양주처럼 김용민처럼 좀 탄탄한데 뭐 네 장당 한 장 훔쳐 네 장당 훔쳐 이렇게 다 훔쳐 가지고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하시 안 되겠습니까 자 질문 받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현장에 올 수 없습니다 다 막았다고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동아일보에 크게 나왔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다 보니까 기자가 하도 황당해 가지고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장관석 기자 아마 대통령실 출입기자 모양인데 기자는 못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 질의응답 없이 50분간 1만 1385자 낭독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든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지무사에 돌려가 다 쓰라고 하면 되는 거죠 기자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변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괴뚫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4월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정 브리핑룸 윤 대통령의 담화 시작 20분 전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정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출입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혼자서 50분간 1만 1385자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장문의 연설문을 낭독한 것을 두고 일방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힘의 관계자는 총선을 9일 남기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건의적인 소통 방식을 태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뭐라고 남겼는가 보니까 한 분이 많이 그래도 기사를 읽으셨어요 지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며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용산을 구중군글로 만들 줄이야 몰랐다 이야기죠 285명이 찬성이고 97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만큼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참모 회의할 때도 대부분 시간을 봐 본인이 이야기하신다는 게 다 많이 공공연하게 다 공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 기자들 불러가 질문시키고 뭐죠 본인 답하고 참모들이 뭐죠 뒤에서 이러면 조언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테크노클라터들의 이 문제를 기획을 했던 것 같고 크로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덧에 걸린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 의료비 지출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낮은 숫가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의료수비스를 제공받아 왔던 겁니다 현재의 이름 구조가 의료수가 10원 진로수 10원 진로수 10회 의사수 10회인 겁니다 천원 정도의 이름들 지출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온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처럼 의료수가를 3배로 올리고 그다음에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3배로 올리게 되면 9천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9천 원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 천 원에 대해서 8천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율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세금을 더 내든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의사들을 악마하는 일은 동참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양질의 의료수비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의사수를 60% 늘리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 현재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은 진로 횟수를 낮추자 낮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간에 있는 60% 의사수를 늘리는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3분의 1로 낮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으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과정을 일치하게 되면 의사수를 10명에서 16명으로 늘리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1,600원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가상 시나리오지만 착하게 현재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는 부분에 일반인들을 이해시키는 데 가장 좋은 사례 가운데 안 한 겁니다 만일에 100% 의사수를 늘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2천원까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범한 실책이라는 것은 관료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의료수가하고 진로수 문제는 전혀 노낸 겁니다 한 번도 대통령의 입에서 의료수가가 낮다든지 진로수가 많다는 것은 언급이 안 된 겁니다 의사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3가지의 결정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봤으니까 외눈박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여러분들 2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사수를 늘리고 진로수를 줄이면 되지 않냐 진로수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수를 늘려야 수지가 파산이 맞아서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일본만 하더라도 한 14% 정도 된다면서요 전공의들이 전공의 대부분은 필수 의료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왜 47%나 절반 가까운 전공의를 쓸 수밖에 없느냐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저임으로 전공의들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공의들이 뭐지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냥 멀쩡한데 그냥 폭탄을 두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급히 만들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도미니카는 한 달에 한 번 혈압 문제로 방문하는 지정받은 병원에 1000원 했다가 1500원 받습니다 굉장히 싼 거죠 전공의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미국 같은 데 여러분들 주치의라고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PA들이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론조사가 참 다르죠 그러니까 참 집권하고 있는 2년 동안 이 여론조사 하나 제대로 못 잡은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이 PMI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격전지에 여야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화방식 그동안과 다르게 모바일 웹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문자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5일 정도 생각할 여유를 주고 그런데 완전히 그냥 결과가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 용산만 하더라도 큰 폭으로 권영세 후보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를 해봅니까 지금 나오는 리얼미트나 갤럽이나 전부가 다 여러분들 먼 거 아니까 응답률 3% 정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냥 권영세 후보가 완전히 뒤떨어진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뭘 주는 거 아니까 여론조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표본 집단은 열심히 해서 받은 표본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관위 산하에 있는 여심이란 조직이 통신회사한테 여러분들 일정한 샘플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의 투표자들의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의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중성동국합에서도 전현희 후보를 윤희숙 후보가 39.8대 34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저나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다 윤희숙 후보가 뒤떨어진 걸로 나오는 거죠 모든 게 여러분 다 조작인 겁니다 통계조작 여론조작 모든 선거조작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계속 밝히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야당의 강성인물들이 압력을 여가 열심히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완전히 좌익들한테 장악당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인 겁니다 여론을 만들고 그게 맞는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론을 만드는 것이 이제 선행작업이죠 그런데 여론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론화할 겁니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만드는 것은 확정적 사실이라고 제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점검으로 갖고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한경 pmi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이나 자동언다시스템 등을 통한 기존 선거여론조사와 달리 상당히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한다 기존 전화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3% 되면 5% 되면 강성지지증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증의 설문참여를 의도하기 위해서 서게 됐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 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자들 중심으로 여심위의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느냐 이렇게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어떻든 투표자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드시 여론 사전 정지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것이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해온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추론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온 것은 그냥 확정적 사실인 거죠 그리고 선거 데이터를 관리 책임지는 단체는 선거관리위원인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를 만든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차이칱 그래프가 전국의 모든 선거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면 전산 프로그램 실제까지 다 파악한 겁니다 어떤 규칙을 이용해 표를 조작했는지 남양주는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빼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조작방식을 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전투표 사전에 여론정지작업 없이는 이런 갑자기 여러분들 국민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어떻든 참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지만 사실과 진실을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여러분 다음 주제가 남아있는데 이제 조금 진취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건국전쟁 영화로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신데 영화 내용도 좋지만 또 김덕영 감독이 글을 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건국전쟁의 이제 그런 스토리를 또 할자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한국의 그런 건국전의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덕영 감독이 만든 책을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